안녕하십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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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성현입니다 본업이 개그맨이라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아 예 보험으로 보디비딩 조금 하고 있고요 오늘은 약간 어떤 뭐랄까 보디비딩의 어떤 감성과 아 좋지요 트레이닝이 이만한 어떤 에티튜드 자세 역시 지금 강린나에서 좀 배웠거든요 와 대체 이누가 으아 아... 그걸 카면 안 돼요 제가 일찍에 묶어 다녔어요 아 그래요? 제가 추구하는 트레이닝은 일단 세트 수는 무조건 적게 저는 항상 연구하는 게 어떻게 하면 최대한 빨리 운동을 끝내고 쉴 거예요 하하하 갑니다! 그런 저기 저급한 친구랑 좀 비교하지 마세요 저는 이제 하부 승모 이쪽을 좀 자극을 해주고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날개뼈가 좀 편하게 움직일 끔 와이레이즈죠 지금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아 제가 한 살 동생입니다 아 정말요? 네 강린보다 어려우실 수 없나요? 아니 아니요 음미나 짜비스? 이거 저기 아 짜비스가 여기 걸어 가는데요 이거 한 장씩만 세팅해줘 푸우핳핳핳핳핳핳핳 오 400g이 좀 더 많은 그쵸 2.4 20.4 아 파운드 식으로 하니까 이거 완전 미국 거네 미제에네 미제 선생님도 미국 출신이신 에요? 아 저도 고등학교 미국 텍사스에서 있었습니다 유퍻 텍사스? 예예 더 뒤져요 거기 거짓말하고 방울뱀이 더워서 죽었어 자 본 세트를 위해서 모든 앞에 있는 세트는 힘을 애껴요 이거는 한 6개 이상만 하시면 돼요 6 1 때려 뭐가 1 9 오케이 몇 개 하셨죠? 6개 그럼 나도 6개의 목표를 한번 해볼게요 와 이거 지금 일부러 펌핑 만든 거 아니죠? 아 지금 사실 오기 전에 레털을 한 60세트 하고 있었습니다 아 힘 좋아 파이팅 컴온 8개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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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컴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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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그렇지! 아 죽여 굿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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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리하지 않으면 돼요 이건 이렇게 이게 무슨 분신실도 아니고 뒤에 무슨 혹시 몰라서요 모조하는 사람이 또 다칠 수 있어요 아 여기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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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조한다고? 3 1 3 2 3 5 7 9 야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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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수 도와줘야 돼 10 1 1 2 1 3 4 5 6 1 이건 딱 한 세트이기 때문에 빠꾸가 없어야 돼요 10 1 2 3 4 4 5 9 5 5 5 5 5 9 5 5 5 5 5 6 5 5 5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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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고! 운동이야 여기서 와 천천히 한 세트밖에 없어 두개 더! 두개 더! 왔어 두개 더! 아 사- 아 사- 여섯! 일! 아홉! 열! 하나! 다잇! 둘! 일! 일곱! 여덟 대 스무슨 자신과 타협할 때 왔을 때 우리 살루게더 하나 둘 셋 아 좋아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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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굿 굿 굿 가서 음식 맛있다 그러면 절대 안그러더라 그냥 들이셔 안하자 네 딜리셔츠라 진짜 잘하네요 넷 다섯 여섯 여섯 두 개만 더 하나 아잇 넷 둘 셋 아 아 안 돼 둘 둘 셋 둘 셋 그래서 나는 저거 10으로 두 장 꽂고 이거 끝 아니에요? 아니야 아 이제 3도 한 점 좋았다 둘 네버 그렇지 3도 좋아 아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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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둘 둘 둘 컴온 와 좋다 아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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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운동 딱 한 세트만 더 하면 이제 오늘 운동 끝 둘 셋 여섯 아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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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도가 점수 자 이제 오링 났어 여섯 아. 세 개도 세 개도. 하나 둘. 이 1 다 하고. 이 1 다 하고. 오케이. 아. 아 이건 딱 됐구나. 좋았다. 다 뒤졌다. 6. 1. 2. 하나만 더. 오케이. 너무 잘 배웠어요. 그 강도 있죠? 확 딱. 이제 와 닿는 거야. 그걸 느껴졌으면 오늘 성공입니다. 그러니까요. 다음부터 이것만 입고 운동하겠습니다. 다른 것도 주시면 그거 입고. 신상 나오면 보내드리겠습니다.